자 무사 주자 일로 7번 타자 오지환 투엔터 도달하시면 잘 맞은 타구에요 좌중간 좌중간 원반돌 패스 몸무경이 스타트를 끊었고 3무도란서 어부로 동점을 향해 들어옵니다 오지환의 동점 2루타 지금도 불량 카운트지만 확신을 가지고 스윙을 돌려줬습니다 자 놓치지 않았었던 오지환이 오늘 경에 가장 좋은 타구를 만들어줬고 동점적 타구를 끊겼습니다 지금 높은 코스 때도 지금 이것을 정파로 좌중간을 다른 좌중간을 끊어졌습니다 이렇게 기기가 엇갈리면 자 엘지팬은 하나 열정적인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문무경 마지막 슬라이드를 통해서 동점의 맛을 보고 있고 오늘 오지환은 월키트에 타점까지 뽑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첫 아웃카운트를 삼진우 잡고 있는 김기준 스타트를 끊었어요 3루 3루에서 3루 도루 성공 3루 도루까지 감행하는 LG 트윈스 오지환의 시즌 드디어 열 번째 도루가 성공되면서 13시즌 연속 두 자릿수 도루에 성공하는 오지환 선수입니다 대단한 기록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도루 타이밍이 너무 좋았죠 오지환 선수 네 네 구문혁 선수가 삼진을 당하자마자 초구에 바로 스타트를 끊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문성주 두 개의 오지환까지 벌써 세 개째 도루를 LG의 주자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LG의 모습이죠 아 여기서 타격이 되지 않았고 오지환이 먼저 3루 베이스를 쓸었습니다 그리고 호두환은 외화로 타구를 보내는 좀 짧아요 자 중견수 애매합니다 앞에서 오지환 타 오지환 호흡으로 들어옵니다 역전적 시타 호두환 경기를 뒤진 LG 트윈스입니다 호두환 선수가 가운데도 어 그런 실투를 놓치지 않고 잘 만들어줬고요 어 지금 하나 외화 수가 좀 너무 뒤에서 수비를 한 감이 있어요 예 역전 적시타까지 두간 걸었지만 외야와 내야 그 사이에 떨어지는 방파나 네 빠르게 풀었지만 오지환이 먼저 홈플레트를 쓸었습니다 우터치 타격 준비했는데 안타로 나오면서 바로 스타트를 더 빨리 끊었던 오지환 선수였습니다 오지환 선수였습니다 자 오지환이 나가서 도로 상두 도로까지 성공을 시켰고 13시즌 연속 두 자리에서 도로 역대 여덟 번째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flat 네 인사 네 여기